닭똥집튀김 먹어봐야겠어 근데 똥집만 있는 게 아니네 뭐야? 야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잘 어울려 음! 약간 상큼하면서도 아 근데 고추 같은 것도 있어 이 소스는 뭐야? 케첩! 케첩? 먹어보자 그 야채튀김 있잖아 야채튀김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다 그치 나도 딱 먹는데 야채튀김 먹는 느낌이었어 근데 식감이 또 좋아 그치? 잠깐 잠깐 CF 아니야 빨리 씹어 아무튼 내가 하나 먹을게요 우리 이제 풀려된 거 같으니까 야 피크닉 왔냐 야 소풍 넣었어 도전자 군단은 일단 너무 예쁘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예뻐 얘기 한 번 해주고 오면 안 됩니까? 정신 차이라고 뒷덜미 한 번 때리고 때려주고 오고 싶네요 진짜 진짜 야 이거 때려 뭐 먹었냐 아 해결면 됩니까? 너네 지금 먹으러 왔어! 하하하하 너네 지금 먹으러 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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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하하하하 어느 소수가 제일 분발해야 됩니까? 황충원 제일 분발해 하하하하 수염에 지금 양념이 안 묻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염에 빨리 양념 묻혀 하하하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빨리 먹으면 안 될까요 이제? 빨리 끊어 빨리 끊어 하하하하 아냐아냐아냐 먹고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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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강원재 선수가 숟가락질 빨랐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30초 이거 효과가 대단한데요 얘들아 했네 꽃이도 응 좋아요 어 꽃이 괜찮다 왜요 오 원장님이 지금 몇 걸까요? 오 네 기본이지 원장님 와 마지막 황홍노림 고추까지? 내가 진짜 한 입에 넣으면 진짜 인정한다 그러면 이제 그만 드실 거예요 한 입에 먹으면 그러면 받고 저희가 하나 더 먹습니다 와 강원제 강원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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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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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목젖 와 진짜 인정 왜? 목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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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목젖 와 진짜 인정 근데 쟤는 저렇게 먹어도 잘생겼다 잘생겼네 진짜 리스페 몇 개 꽂았어? 4개? 6개? 6개라고요? 4개? 내가 봤는데 아니야 6개 혹시 5개 어떻게 되세요? 6개? 6개 꽂았는데 우리 우리 한 번 7개 할까? 언니 도전? 지금 3개 4 몇 개예요? 이거까지 꽂으면 7개요 아 진짜로? 이거까지 꽂으면 7개래요 7개 저 작은 입에 이게 들어갈까요? 한 번 해볼게요 진짜? 그냥 눌렀는데? 진짜? 저거 간다고? 도전 조금 빠져 할게요 진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수사 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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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 만한 게 들어왔어 우와 진짜 대단 진짜 대단 인정 어떤 요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세 번째 테이블은 라면 사리와 해물전이 세팅이 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우와 좋다 면 진짜 꼬들꼬들해 보인다 그리고 일단 라면 사리가 너무 궁금했거든 그 양념에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을까 자 자 메리치기 메리치기 세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메리치기 메리치기 세팅 와 이거 한번 먹어보자 대박이다 일단 한 조가 한 번 먹어보자 있어 저기 또 파전이 싼거야 닭을? 닭을 파전에 쐈어 완전히 또 싸먹어 아까 싸먹는걸 좋아하는데 닭을 품은 파전 오, 다 됐고, 다 됐어 어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파전 두께 뭐야? 왜 이렇게 두꺼워? 파전 두께 뭐야? 왜 이렇게 두꺼워? 파전 두께 뭐야? 왜 이렇게 두꺼워? 어, 주워진 첫째판, 둘째판, 셋번째, 넷번째판을 이제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양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우리 도중문단이 많이 보고 보여요 그죠? 자, 플루코티나 이네비지 매치 자, 만전! 석리팀은요? 오! 10점! 오! 10점! 10점! 아! 10점! 와, 좋은 승부였습니다 와! 네, 좋은 승부였습니다 진짜로 10점! 10점! 고마워!